뭐야, 바로 받는다더니. 이 사람들이 세트로 이러네. 어, 예비 대표님. 어, 우리 예비 샤워하는가. 그래. 민석이 형 출근했어요? 뭐야? 어? 도와, 시원해. 아 아이고, 새로 사야 되겠네. 너무 느려. 그럼 물 끓이는 게 낫겠다, 요지는. 괜히 더 배고프네. 아, 뜨거워. 됐어, 됐어. 됐어, 됐어, 됐어. 아, 뜨거워. 아, 짜. 아, 뜨거워. 아. 아, 엑끝. 아, 뜨거워. 아, 뜨거워.